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상향투자클럽 안상윤 이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우리가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강 보합 전환을 했어요. 코스피는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폭이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뚜렷하게 진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위기인데 일단 바이오 쪽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오늘은 어떤지 점검해 주시고 종목별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최근 국내 증시는 바이오 주도세로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가 되면서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바이오주들의 시장의 선택을 받았다고 분석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시총 17조 원 규모까지 가서 에코 프로비임을 제치고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초 대비 200% 이상 주가 상승률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과 역사적 신고가도 최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매출이 2조 원을 넘기면서 연 4조 원 매출을 바라보고 있고 주가도 3년 만에 100만 원대로 가면서 황제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한양행, 리가캠, 바이오, 에스티팜 등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말 미 하원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생물보안법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은 미국 연내 생물보안법 통과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 제약 기업들 같은 경우 중국의 CDMO 의존도가 79%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양국화도 심하고 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종목이니 현재 시총도 있고 선주도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고 9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되고 시중금리가 의미 있게 하락이 된다면 후발 바이오주들도 그때 기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핫한 유한양행 먼저 살펴보시면 유한양행은 폐암 치료제인 렉라자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한국 바이오 기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렉라자 같은 경우 2018년 존슨앤존슨의 얀센의 개발 판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을 하면서 기술 이전 계약으로 1조 6천억 원 규모로 진행을 했는데요. 전 세계 판매액의 최소 10%대의 로얄티를 받는다고 하면 최대 3천억 정도의 로얄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향후 유한양행 같은 경우 렉라자 치료 효과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도 있는데요. 9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와 스페인에서 열리는 유럽종항학회에서 연구 데이터를 공개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시장 확장성도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한양행 차트를 좀 보시면 유한양행은 역사적 신고가를 이루고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일에는 2조 5천억 규모의 거래대금이 나왔고 대규모 거래대금이 나온 만큼 힘이 좋아 보입니다. 5일선 12만 7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선은 지금 이 추세를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윗골이 달린 은봉이 나오면 단기 고점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이 어떨지 좀 한번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가 유한양행 살펴봤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제 기종 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고 또 미국 대선 정목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 생물보안법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의 시장 범위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변동성이 큰 업종인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상윤 이사는 다소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선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고려를 하되 금리 인하 정도가 좀 가시화됐을 때 이하 종목들도 함께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미로 바이오주를 제시를 한 것이고요. 유한양행, 12만 7천 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꼬리가 달리고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네, ESL입니다. ESL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태학 개발 생산 업체이고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데 23일 상장 후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다른 상장 기업들은 대부분 상장 직후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ESL은 상장 직후에도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ESL은 뒤생금 위축증과 같은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희귀 질환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병은 삼성과의 대대로 앓고 있는 신경계 유전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국가과제 공동수주 등 범삼성과의 전방위적 지원을 받고 있고 난치성 희귀 질환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투심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SL 차트를 보시면 23일의 상장으로 전에 큰 매물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오가 이슈가 계속 지속되면 상장했을 때 최고가 4만 5천 8백 원을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큰 상승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 상장한 종목인데 상장 시 고점을 달성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에 와있다라고 ESL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앞서 바이오주 쭉 얘기해 주실 때 이 알테오젠 언급을 했거든요. 올 들어서 200% 올랐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알테오젠 연초에 시총이 5조 원 아래였지만 8개월 만에 시총이 17조 원 규모로 가까이 오면서 3배 이상 증가하며 코스닥 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자체에 개발한 히알루론 이라제가 미국에서 특허 등록에 성공을 하면서 지적 재산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올해 초 대형 제약사 머크의 면역항암제 관련 기술 수출도 성사시키며 기술 수출 이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테오젠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 지난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동반하면서 상승하는지는 보여주고 있으나 61선, 2평선 28만, 28만 5천 원 부분 지지를 해주고 가면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인데요. 이 종목은 우리가 어떤 부분 짚어보면 좋을까요? ABL 바이오는 기술 이전에 강한 업종으로 보고 있고요. 2중앙체 ADC 개발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승인된 약물이 없는 만큼 초기 시장 선점을 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현재까지 2중앙체 ADC는 초기 임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ABL 바이오는 내년까지 최소 3개의 2중앙체 ADC에 대한 임상 시험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ABL 바이오는 기존에 다른 기술 이전 계약권도 있고 글로벌 제약사와 2중앙체 플랫폼 기반 세부 조건 협의 중으로 해당 기술 이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30일에 임상 시험 일상 결과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서 시간에 하한가까지 갔지만 그 대비해서 오늘은 나름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3만 8천원 부근에서 3만 8천원 부근에서 기존 매물대 저항이 있는데 29일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큰 폭으로 윗꼬리를 보이는 병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3만 3천원 지지 라인을 보시고 3만 8천원 추가했을 때는 또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에코프로베미안 8% 가까운 상승세 알테오젠이 1%대 조정세를 보이면서 사실 코스닥 수지는 다시 한번 역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이오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보안 관련 주들이 오늘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안타까운 이슈 그리고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이슈인데요. 일단 증시에서는 반응을 하네요. 네, 디페이크 성범계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도 집중 단속을 나선다고 발표를 하였고 지난주에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월드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사이버 보안어체 시큐리티 히어로에서 발표한 디페이크 제작물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디페이크 응답 콘텐츠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제작물에 등장한 사람도 53%가 한국 국적으로 가장 많고 이들 중 여성의 연예계 종사자분들이 대부분으로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30일 국무조정실 주제로 디페이크 성범죄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었고 주말 간 국가안보실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페이크 문제를 포함 가짜뉴스와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실천 과제로 수립했고 사이버 보안 연구 개발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디페이크 악용 탐지 기술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선 라온시큐어 먼저 보시면 라온시큐어는 금융 공공기관 민간기관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휴대폰을 보호하는 백신 프로그램이나 안전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위한 가상 키보드, 전자 서명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라온시큐어가 보유한 디페이크 탐지 기술 플랫폼에서 디페이크 영상을 자동으로 찾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성된 얼굴과 정상 얼굴을 각각 학습해 이를 상호 비교해 분류할 수 있는 AI를 학습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라온시큐어 차트를 보시면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급등하고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30일 종가를 2390원을 지지하시는지 보시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 라온시큐어 일단 살펴봤고요. 디페이크 탐지 기술을 보유한 종목입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샌즈렙 보시겠습니다. 샌즈렙은 인공지공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디페이크 가짜뉴스 등 AI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이 핵심인데요. 샌즈렙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발주한 100억 규모의 정보보호 개발 사업을 수주했고 이 프로젝트에서 LG유플러스와 공동연구 개발을 진행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소설 미디어 플랫폼에서 즉각적인 탐지를 위해서 최적화된 기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샌즈렙도 차트를 보시면 하락 추세 중에 27일 상한가가 나오고 상한가 위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한가의 7,900원이 만약에 무너지면 다시 하락 추세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121선 지지선인 9,400원을 보시고 이거 지지하시는지 좀 보시고 12,000원 부근에 매몰대 저항이 있는 점 좀 참조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샌즈렙 가격 전략까지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에코프로 필드로 2차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화재의 얘기 나오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또다시 산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쪽 짚어주신다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지를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하는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수명이 짧다는 단점은 있으나 기존 배터리 대비 주행 거리도 늘고 화재의 가능성도 크게 낮추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화재 차단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수의 효과가 기대는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고차 배터리는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섹터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화성 보시면 한동화성 같은 경우는 국채 과제 사업으로 전고체 전해질 개발을 진행 중으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와 내재화, 고도화를 지속한다는 소식에 한동화성도 주가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동화성 차트를 보시면 최저 가격을 찍고 상승 마디를 보이다가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121선 17,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당분간 하락세로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22,000원 부근에 저항대가 저항 매물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봉 추세를 또 보시면 24,000원 부근에서 항상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24,000원 부근에서는 아마 가더라도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점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화성이었는데요. 17,000원 이탈 시 하락 추세가 좀 시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요. 24,000원 선에서 이제 저항 매물대가 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그 가격적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이수 스페셜 케미컬입니다. 이수 스페셜 케미컬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 리튬을 생산 판매를 하는 회사로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서면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 케미컬은 지난 2020년부터 황화 리튬 연구 개발을 시작했고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지원을 확대해주고 있어서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 케미컬은 20일 5천억 원대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래대금 조금 줄면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21선, 122선 부근에 있는 6만 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보여집니다. 네, 이수 스페셜 케미컬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짱 공략주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좀 주춤한 곳에 있는 종목을 역발상으로 그리고 또 지금부터 쌓아가는 게 좋을지 이런 전략부터 궁금해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겠죠. 네, KN솔입니다. KN솔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같은 산업용 클린룸과 바이오 클린룸 사업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KN솔의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와 SK닉스로 지속 확대 중이고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 수주도 하였고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도 바이오 클린룸 수주 경험이 있습니다. KN솔 같은 경우 클린룸 사업과 더불어 액칩냉각 쿨링 시스템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액칩냉각 기술이 전기차 화재 방지에도 적용이 되고 엔비디아 AI칩 블랙을 생산해 액칩냉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N솔 차트를 보시면 26일 상한가까지 갔다가 마감 후 종가 부분에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1만 7,500원을 손절로 보시고 목표가는 2만 2천원까지 잡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KN솔이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안상윤 이사와 함께 종목 얘기 꼼꼼히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